안녕하세요. 지타지안기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6분입니다.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MSCI는 일단 편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기업적으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영상이 괜찮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 4시 27분에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는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8일, 19일 있을 심사 과정은 피하세요. 그쵸? 그리고 2월 1일이라는 반등 한 번만 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반등을 줄 때 이 두살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이 세 개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이 어차피 가산점을 얻느냐 마느냐 하겠지만 2월 1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본래 특성입니다. 라고 해서 이날 하루만 반등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도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것도 사실 얘만 편입이 됐죠. 그리고 2월 1일 날 움직였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얘는 편입이 될 수 있었고 이 두살로보틱스와 LS 머티는 편입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는 LS 머티도 뭐죠? 네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LS죠.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두살로보틱스는 두산이죠. 근데 중요한 건 대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부족해서 유동비율을 맞추지 못할 거다. 즉 모거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시가총액과 그리고 거래량을 원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이 거래량이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실적 발표를 했다고 했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네 맞아요. 실적이 그렇게 썩 매끄럽게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면 무상증자라는 것도 하나의 재원이 있어야만 가능한다고 했죠. 이 부분이 나왔을 때 2월 5일날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에코프로 머티가 가능했던 이유는 자 봐요. 에코프로가 결국은 연휴 이전에 단행했던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액면 그렇죠?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낮추겠다. 즉 유통지수를 늘려버리겠다는 걸 이미 시행을 해버렸죠. 이 뜻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거래 없는 거지만 실제로 모 회사가 거래량을 늘려버리는 상황에서는 자회사는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일정이라는 부분과 리뷰일정 리뷰일정으로 뭐라고 했어요? 서류 심사 과정이라고 했죠. 서류에 첨부하기 전에 마지막 리뷰 절차를 하는데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 모건 스테리 캐피탈 인터넷 아 그래 코프로버티는 모 회사가 액면 분할을 내버릴 정도니 그래 얘도 맞춰놓겠네 알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때에 대한 부분 심사 과정을 피해가라.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 두 번은 받아내라. 그리고 라운드 피겨 5만 원은 넘을 수 없다라는 영상 하나씩 보면서 왜 그걸 봐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심사 과정에서는 MSCI를 다뤘죠. 근데 여기까지는 MSCI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몸집의 규모를 부풀려봤더니 해당 조건 MSCI는 모거스테리 인터내셔널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기준이 형성됐을 때니까 처음 상장할 때 6천 원 그렇죠? 그리고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었고 시가총액 3조 5천 원까지 끌어올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패시브 자금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가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를 구분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 하나하나를 손으로 사는 거예요.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자 사람의 감정이 반영된다. 증권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자 사보자 꼭지도 띄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패시브 펀드는 쉽게 말해서 일정 부분의 인덱스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시장에 상승할 때는 얘도 편입하라 빠지게 할 땐 얘도 빠지게 해라. 자 코스닥 지수 오늘 2.2% 어제 올랐죠? 요 부분의 반영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150에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은 몸집은 닥쳐놨다 이거지. 그러면 강한 기계 룰에 의해서 퍼센트지와 거래량 5단계만 맞아떨어지게 되면 기계가 밀고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룰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지나간 거를 여러분들 다 피해가게끔 말씀드렸지만 안 했죠. 근데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무슨 뭐 말도 안 해도 딱딱이? 뭐 이런 애들이 목표주가 저는 목표주가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목표주가는 누가 계산한다? 시장이 판단한다. 그게 바로 뭐죠? 물론 알짜자 회사에 대한 부분 기업 내용도 오늘 다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하나 기업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오늘처럼 시초가는 분명히 시장이 급락을 해서 시작할 거라고 어느 구간에서 싸게 받아낼 수 있느냐 시장에 빠져서 빠지는 거냐 아니냐 이벤트에 빠질 때는 받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런 공매도의 장난 그렇죠? 뭐죠? 46만 주짜리 그 다음 100만 주짜리의 수급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특수한 날 12월 26일이라는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날 장난치고 옵션 만기 시장의 변동성을 이끄는 날 장난치고 이런 두 부분 이건 피해가자 가 아니고 즐기자 피해가자 자 지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탐방자료도 적어놓을 거고요. M&A를 하나 할 겁니다. 자 고 기업 명단도 말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패시브 자금의 룰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앞뒤 없이 한번 볼 텐데 어 이때가 4만 1,550원인데 이때는 반드시 피해가야 됩니다. MSCI의 심사 과정입니다. 봅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또 없을까요? 무조건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집중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지금의 현상에 대한 미리 알고 합시다. 자 상당히 다 힘드죠. 뭐죠? 그리고 MSCI 편입기준 종가 가격평균가 및 패시브 자금의 퍼센티지율 18일, 19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자료집 다 보내드렸어요. 다시 영상을 돌아갑시다. 자 MSCI에 대해서 18일 어제와 오늘 종가죠. 자 이 부분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MSCI에서 원하는 기준을 충족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자 이제 말씀드릴께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분 이렇게 충족이 되어있죠. 거래량도 그렇구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기억내용은 수자로 좀 돌리도록 할 거구요. 오늘은 이제 영상을 좀 작게 이렇게 팩트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겠죠. 월요일날 주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큰 이벤트가 있다며요. 자 시간에 의해서는 1% 빠졌다. 이런 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아마 특징한 수고 먹죠. 자 보면 지금 이 종목은요. MSCI라고 글러브 펀드매니저들이 진입할 수 있는 MSCI 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때 결정이 이루어진 날 여러분께 영상 찍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에코프로의 사태를 비교하면서 사실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퀀트를 다루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들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목이 좀 잠기네요. 자 에코프로의 전철을 밟지 말자. 자 이거 봅시다.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고 중요한 영상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피규어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것도 패시브 자금의 룰인데 앞으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급등하는 날인데 라운드 피규어 5만원은 넘을 수 없다. 목이 많이 잠기죠. 아 오늘 금융권 세미나 가야 되는데 이거 목이 이렇게 잠기면 안 되는데요. 5만원을 넘을 수 없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전략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봅시다. 오늘 넣을 수가 없다. 다만 결국은 갈비가 날 겁니다.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자 오늘은 럭삼이 갑시다. 5만원은 넘을 수가 없다. 다만 결국은 갈비가 날 겁니다. 다음날에 5만원을 뚫긴 뚫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화동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있으면 여러분들 탑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가긴 갈 겁니다. 다음날 뚫어놓긴 하지만 라운드 피규어를 항상 말씀드리죠. 종가는 5만원을 훼손할 거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야될 날 받아내야 됩니다. 라는 영상인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적금 매수하세요. 매도 금지입니다. 자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적금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반영해야 될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때에 상당한 부분이 공매도를 좀 틀어막아야 된다라는 이슈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은 이 부분이죠. 46만주에 대한 수급 그렇죠? 100만주에 대한 수급 결국은 보호의 수 물량을 끄집어내면서 공매도가 장난칩니다. 피해가세요. 라운드 피규어는 또 지키세요. 6천원에는 무조건 받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정으로 해서 한주 받을 것 세주까지 끌어올리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규상장주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6천원짜리는 왜 그랬어요? 이게 신규상장주의 룰이에요. 3거래란에 훼손을 시킨다. 그래서 신규상장주를 다 이렇게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산업군의 이동은 훼손이 됐어도 다시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한다는 거죠. 알짜 자회사에 대한 부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탐방자료 및 그리고 M&A 기업을 좀 첨부해놨어요. 이제 알짜 자회사 네 군데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다를텐데 기업적인 내용도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인수되는 기업 즉 인수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재무적인 부담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패시브 자금의 룰도 첨부해놨습니다. 기계의 룰에 의해서 오전과 오후에 퍼센티지만 맞게 되면 거래량 기준을 맞게 되면 강한 힘이 들어오고 강한 힘이 나갈 겁니다. 어설픈 구간에 쫓아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많이 빠졌네 라고 들어갔다가 더 급락이 나오는 것도 역시나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01048706 로 이쪽으로 영어로 LS 하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위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바래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R자회사가 있죠. LS 누가 있죠? 알스코 알루미늄 사업 수소연료 사업 하죠. 자 플러스 알파적인 LSE 링크 뭡니까?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급감하고 있죠. 불편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죠. 중간에 충전해야죠. 자 충전소 늘려드릴게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또 서울에서 부산에 한 번에 갈 수 없죠. 오스테리아 합작법인 하이엠케이라는 기업을 만들었죠. 하이 자 오스테리아의 최대 그리고 기술력이 알루미늄 쪽에서 1등인 기업이죠. 결국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행거리를 누를 수 있게 만들죠. 왜요? 이 하이엠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사업을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4명 타는 거 와 10명 타는 거 자 차에 10명 타고 4명 타면 누가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어요? 적게 타는 4명 탈 때가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결국은 뭡니까? 주행거리까지 늘려드릴게요. 그래야 전기차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지금 자회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모든 함수 중에서 LSR스코 그 다음 LSE 링크 그 다음 LS 알루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하이엠케 알짜 자회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직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 그 기사가 나오는 날은 분명히 예 그날부터 오르는 게 아니고 다음날 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때도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LS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대차거래라고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드번호 하나 보내드릴 텐데 1월 25일 날짜로 이미 이런 부분들이 18일, 19일에 결정이 났을 때 이게 공매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6만 주가 처음 들어와 있죠. 이 코드번호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부터 상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던 상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수나 특징적인 부분이 작용하면서 주가를 억누르고 당기적인 급등 기술적인 반등 패시브 자금도 밀고 들어오면서 강한 힘을 부여할 겁니다. 이 코드번호 보내드릴 거예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주시게 되면 이 부분도 LS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코드번호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끄집어내면서 결국은 풀어드릴게 알자를 동원했다 했죠. 근데 규칙성은 우리가 반드시 알면서 이런 공매도의 장난 즐기고 그리고 뭐죠? 예 6배에 대한 법칙도 즐기고 피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던 LS 과거에 전선아시아 이 부분에 대한 초전투체사 최근에 지금 태방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봅시다. 자 몇시아지?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이게 매일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경제연구소 만들어서 제가 이제 금융기관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드에 있으면서도 매번 매번 제가 새벽 4시 전에 나와서 이렇게 경제연구소 세미나자를 만들고 있는데 4시 44분이네요. 매번 하면서도 이게 뭐 2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도 힘은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도움을 얻는다라는 게 꿈뻑하네요. 여러분들 댓글로 화이팅! 이라고 해서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목소리가 청년같은 목소리라고 하는데 아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앞으로 지향에 될 나아갈 자세는 뭘까요? 투자의 룰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자 결국은요 이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는 이미 끝났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닝 시즌도 일단 일단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기차 업종에 투자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터리 업종에 투자한 겁니다. 그쵸? 자 울트라 카파스티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거는 이 폐배터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어 1년에 2번 정도의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거 있죠. 그쵸? 왜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휴대폰도 처음 샀을 때 100% 완충했을 때 오래 쓸 수 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바로 충전하자마자 80%로 내려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한 10년 동안 2번 가는데 3천만 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힘 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다행히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 뜻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닝 시즌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사실 산업군이란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알자 라는 뜻인데 지금 제롬 파울 이야기는 오늘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CPR라고 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면서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바로 제롬 파울은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부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겠죠.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탑다운 방식 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차릴 때 15년 동안 스타펀드미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산업은요. 이찬지산업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어떤 사이클을 움직일 것인가 봐야 되고 업종 그쵸? 배터리 업종이냐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의 배터리 이게 업종으로 나는 거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종목을 보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 갑자기 왜 LS 워티리얼지 이야기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자료의 제가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 기계의 룰에 대한 부분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첨부해드리고 그 다음 탐방자료 그리고 M&A 기업까지도 첨부해놨어요.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긴 했지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은 주가의 변동폭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벤트는 없다. 다만 경제적인 이벤트가 나왔을 때 시장이 하락이 됐을 때 패시브 자금의 룰은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 강한 이메트리거로 급락이 나왔을 때도 급등시킬 수 있고요. 이 거래량 기준만 안 만나게 되면 급락 나오는데 더 크게 급락을 시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보도 010-4822-870입니다. 저 개인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LS라고 보내시고 목표 주가는 누가 계산한다? 누가 판단한다? 시장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산업이 판단하고요. 그렇죠? 이걸 모른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UC 울트라 카파스틱 중국에 있는 UC 기업도 있잖아요. 사업을 담당하는 주가 보시고 계십니까? 안 보죠? 이것도 보지 않으면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패턴을 알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차전지 전업종을 샀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하락분보다 빠지긴 했지만 더 큰 하락 손실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공무가 대비해서는 빠진 게 아니죠. 그리고 이때도 그렇게 손실이 아니죠. 항상 룰을 어겨버리면서 제가 말해줘. 3배 오르는 종목도 흐름에 대한 부분 시작의 기회라는 부분 이벤트라는 부분 규칙에 대한 부분을 알고 라운드 피그도 알게 되면 결국은 5배 6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훈계 이야기를 이제부터는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 이라고 해서 제가 어 항상 제 영상 끝나서 보면 65세 이상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약간 살살 달래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어 뭐 회초리로 때리면서라도 좀 이게 좋은 현상을 만들어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새벽이라서 좀 말이 꼬이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이렇게 해볼까요?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시죠.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시간 좀 날 것 같으니까요. 자 이런 이론에 대한 부분 시장과 산업 업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시작을 하락할 거예요. 어떤 페이스브 자금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퍼센트지와 룰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죠. 한 2분 정도만 집중하시게 되면 이거 앞으로 써먹을 거는 몇십 년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LS 자 그리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이거 혹시 오타 한 3번 정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스팸 문자 처리되면 못 풀어요. 주위에 계신 분한테 LS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MSCI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있죠? 거래소 이전 상장도 가능합니다. 페이스브 자금 코스닥 150 이런 부분들 알짜 장애사 그리고 M&A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아마 다음날 한 번에 큰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피해가라는 뜻입니다. 현실 자 저는 좋은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쁜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 산업군의 이동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까 그리고 제가 필드에서 있었던 몇천억 몇십억을 아 몇십조를 운영했었던 그 기계 룰과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성공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근거 없는 영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룰만 이해하시게 되면 기회는 또 발생이 됩니다. 다만 이 LS 머트리얼즈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어떠한 결과물이 생기냐면 세부 울트먼이라고 하는 이런 AI 시장의 변동 그렇죠? 이런 잠자는 종목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바로 시장이라는 거고 잠자고 있는 이 대형 기업인 현대차라는 기업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 거는 저 PBR 관련주라는 시장의 하나의 특수 산업군이 움직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뭐 AI 시장 AI 시장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보세요.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종목의 얼매에 있는 것보다 시장을 좀 피할 때는 다른 종목도 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집시다. 상대의 나이 있는지 여러 번호입니다. LS 그 다음에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이제 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차 거래 6만주가 있죠. 신규 수의함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은 CPI라고 하는 미국 지수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실적 시인도 슬슬 끝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탈자 안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